GM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GM은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29억 8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는 컨센서스인 388억 9백만 달러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GM의 주가는 30일 전일보다 7.80% 오른 38.15달러의 장을 맞췄습니다. GM의 주가는 이날 강한 상승갭이 발생했고, 거래량도 전일보다 2.4백하량 급증했습니다. GM은 경쟁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감축을 예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톡TV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